1. 2. 3. 1. 2. 2. 3. 4. 5. 5. 5. 5. 4. 자 이제 어느정도 아이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선수들. 자 일단 스베스키를 들어갑니다. 이퀄라이저 포기븐 대박! 자 포기븐! 포기븐 죽으면 안돼요. 스티백 뒤에서 프리드 넣고 있어요. 와 이거 후니 선수 이퀄라이저 대박으로 깔리고 와 일단 대결편을 깔기 깔았고 여기서 이퀄라이저가 엘레인티드 선수와 포기븐 거기다 폭스까지 맞았거든요. 거기다 런블 전멸 쓰고 존이아이 모래시기로 시선까지 잘 끌어줬구요. 자 이건 일단 마오카이 텔레포트 하면서 잔다가 어디갔죠? 네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죠? 인장? 네 시야 주도권이 완벽하게 뺏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사라져요 오 지금 안 둘러서 그냥 사라졌어요. 어 사이오 성공 자 이걸 지금 미카엘로 살린거에요. 미카엘이 살렸어요. 우와 자 이거 사슬 한방 아 돌고북사 잔인해요 수륜씨 잔인해요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. 자 시야비시험가 넘어요. 탈진걸로 아 이거 콕살기 힘들죠. 오 살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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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르 사냥개시로 러시 누가맞은 여기서 정말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브라우 일단 딱 해주고 방패로 막아줍니다 여기서 시비르도 공격 막아주고 묵기로 사이오본을 넣어주면서 아예 못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 뒷쪽에 선을 들어가더라도 세인트비언스에 슬로우 지옥이 있었습니다 저저 탑에 아 내려오는걸 못보거든요 자 이거 알텍이 위험해요 자 이거는 2레벨이에요 2레벨 이벤지 위험합니다 이벤지 위험하고 사이오본까지 더블웨어버 펀스블러드 클라우드웅괴 챙깁니다 야 이거 키위키도 그렇고 클라우드웅괴서도 이번에 굉장히 추봤어요 여기서 이제 정말로 야 클라우드웅괴 이게 정말로 클라우드웅괴 소수가 맞습니까? 자 에디 전멸티버 자 비옥슨 물렸어요 하지만 비옥슨도 잘 살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석하영 석하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일단 와이트 터틀 와이트 터틀 와이트 터틀 딜이 신난다 달려가고 있어 여기서 비옥슨도 데미지 다 넣고 있어요 자 전멸 쓰고 더블킹 와이트 터틀 비옥슨이 날아가요 자 얼어붙어라 비옥슨을 물렸습니다만 하지만 석하영도 잘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는 일단은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많습니다만 자 일단 지속성으로 가면은 자 일단 어? 와이트 터틀 이야 와이트 터틀 펜타킬 그렇죠 일단 와이드 터틀 선수로 얼마든가 잘 지켜놔야 되는데 비옥슨을 올렸어요 하지만 살아갑니다만 일단 엔니 전멸팀원 자 개설부로 살아가고 자 뒤중에 비옥슨 아 와이드 터틀 와이드 터틀 와이드 터틀 와이드 터틀 자 일단 와이드 터틀이 와이드 터틀 와이드 터틀이 케이스 잡아야지 케이스 케이스 하고 써요 고아자라키